배우 조한선이 다음달 중순 일본팬들을 위한 팬미팅을 가집니다. 조한선은 현재 영화 열리지 촬영에 한창인데요. 팬미팅에서의 미니콘서트를 위해 조한선은 촬영 틈틈이 노래연습에 힘을 쏟으며 팬들을 위한 선물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전 일본에서도 팬미팅을 열어 일본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던 조한선은 이번 팬미팅에서는 최지호와 함께 한 영화 열리지의 아름다운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내년 5월에 개봉되는 열리지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이번 팬미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한선의 일본팬들을 위한 팬미팅은 다음달 14일 서울 명동 두드락 전용극장에서 열립니다.